여러분 안녕하세요 구슬쌤입니다 오늘은 네이티브가 아니면 은근 쉽게 쓰기 힘든 표현 세 가지를 정리해 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 contagious, contagious라고 하면 전염성에 전염되는 이라는 뜻인데요 사실 이 전염성에 전염되는 이라는 그 뜻만 보면 이 contagious, 이거를 쓸 수 있는 상황이 딱 한정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거 은근 네이티브가 평소 다양한 상황에서 자주 써요 자 일단 뭔가가 전염되고 전염성이 있다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감기나 질병에 자주 쓰이겠죠 이렇게 없는 질병 사실 저는 이 표현에 처음 접했을 때는 되게 충격적이었어요 제가 약간 수업 중에 콜록콜록하니까 옆에 있는 친구가 저한테 You're not contagious, are you? 너 뭐 없는 거 아니지? 그렇지? You're not contagious, are you? 약간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Well, I hope you're not contagious 아니 그때는 되게 그 사람이 매정해 보이고 아니 내가 좀 콜록콜록했다고 자기 없는 것부터 걱정한다니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때 이후로 미국에 살면서 이 표현을 너무 많이 들어서인지 나중에는 왜 네이티브가 이 표현을 자주 쓰는지 이해되더라고요 뭐냐면 미국에서는 감기에 걸려가지고 병원에 가는 것조차도 되게 우리나라에 비해서 훨씬 더 비싸고 그리고 또 대기 시간도 되게 길단 말이에요 또 만약에 저의 친구가 저한테 감기에 옮아가지고 집에 가면 온 가족이 또 감기에 걸릴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네이티브가 여러분께 You're not contagious, are you? 라고 물어봤다고 해도 좀 이렇게 서운하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요즘은 또 상황이 상황이니만큼 한국에서도 제가 이렇게 콜록콜록하고 나서 저도 모르게 이거 감기 아니에요, 코로나 아니에요 I'm not contagious 뭐 울거나 그런 거 아니에요 I'm not contagious 이거를 자주 쓰게 되는 것 같은데 Don't worry, I'm not contagious 이걸 응용해서 I'm not contagious anymore 이제 옮거나 하는 그런 단계는 지났다 거의 다 나았다 I'm not contagious anymore What are you doing? Getting a drink You're sick I'm not contagious anymore 자 근데 단순히 뭐 감기, 뭐 코로나 아니면 이렇게 없는 질병 외에도요 감정, 기분, 태도에도 자주 쓰이는데요 사실 그렇잖아요 누군가가 되게 안 좋은 분위기를 막 가지고 오면 그 옆에 있는 사람도 그 분위기 안 좋은 에너지에 이렇게 막 전염되잖아요 같이 덩달아 우울해지는 거 또 기분 좋고 이렇게 행복한 사람이 주변에 있으면 나도 이렇게 덩달아 행복해지는 거죠 감정, 기분, 태도도 다 contagious 다 전염되는 거 아 이거 하니까 저희 머릿속에는 물론 이게 되게 클리셰 식상하고 진부한 클리셰 한 말인 거 알지만 여러분도 이거 생각나지 않으시나요? They say laughter is contagious 웃음은 전염된다 이게 생각나는데 여기서의 they 이건 그들보다는 그냥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흥이하는 말을 얘기할 때 네이티브가 they 이걸 자주 쓰는데 They say laughter is contagious 사람들이 뭐 흥이하는 말 있잖아요 웃음은 전염된다고 They say laughter is contagious People say laughter is contagious 또 Discontent tends to be contagious Discontent 불만은 전염되는 겨냥이 있다 한 사람이 불만을 가지면 다른 사람들도 안 되게 불만을 갖게 되는 거죠 오 맞아 그저의 마음에 안 들었는데 Discontent tends to be contagious 또 상대가 막 그 열정이 타오르는 거예요 그럼 나도 덩달아가지고 열정적으로 되는 거죠 Your enthusiasm is contagious 너가 정말 enthusiasm 열정적으로 이렇게 구니까 너의 열정이 나까지 전염시킨다 나까지 그렇게 되는 것 같다 Your enthusiasm is contagious But your enthusiasm is contagious 또 Your positivity is contagious 너의 긍정적인 에너지 긍정적인 그러한 태도는 정말 전염적이야 그러니까 너가 매사에 긍정적으로 구니까 다른 사람들까지 덩달아 긍정적으로 굴게 되는 것 같아 Your positivity is contagious Your positivity is contagious 반대로 Your negativity is contagious 너가 부정적으로 구니까 다들 이렇게 다운되잖아 다들 부정적으로 이렇게 바라보게 되는 거잖아 Your negativity is contagious Don't touch anything Failure is contagious 그래서 단순히 감기 뭐 질병뿐만 아니라 뭐 이런 기분 태도 에너지에도 contagious 전염성인 전염적인 contagious 이거를 정말 다양하게 응용했을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럼 두 번째 표현으로 Move on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표현은 Go a long way 인데요 이건 평소 네이티브가 입에 달고 사는 표현이나 다름이 없는데 정확한 뉘앙스를 모르면 오역하기 딱 좋은 표현인 것 같아요 Go a long way 긴 길을 간다 직역하면 긴 길을 간다 이거지만 이거의 정확한 뉘앙스는 크게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Very helpful 그러니까 뭔가를 함으로써 정말 먼 길까지 오랫동안 지속이 된다 뭔가가 Very helpful 하다는 걸 얘기할 때 Go a long way 이거 정말 자주 쓴다는 거 예를 들어 Do you think I should apologize? 내가 사과해야 된다고 생각해? Do you think I should apologize? 그때 I think it would go a long way 난 사과하는 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아 지금 상황을 개선시키는 데 있어서 그 사람과 너의 관계를 개선시키는 데 있어서 정말 큰 도움이 될 것 같다 I think it would go a long way I think it would be very helpful This is your call You have to decide what you're comfortable doing I think it would go a long way 또 Could you put in a good word for me? 날 위해서 Put in a good word 좋은 말 좀 해줄 수 있어? 말 좀 잘해줄 수 있어? 좋은 단어 말들을 나를 위해서 해주는 거예요 얘기 좀 잘해줄 수 있어? Could you put in a good word for me? It would go a long way coming from you 다른 사람도 아니고 너한테 그런 얘기를 그 사람이 들으면 정말 큰 도움이 될 거다 It would go a long way coming from you I think you should get it You've changed a lot and you'd be good at it If you really think that will you tell that to Michael? That would go a long way coming from you? Coming from you 이것도 진짜 상대를 으쓱하게 하는 기분 좋은 표현 다른 사람도 아니고 너한테 Coming from you 예를 들어 상대가 나한테 칭찬해줬을 때 Coming from you I'm flattered 다른 사람도 아니고 너한테 그런 말 들으니까 정말 어깨가 으쓱해진다 Coming from you I'm flattered 또 Coming from you That means a lot 다른 사람도 아니고 너한테 그런 말 들으니까 진짜 뜻깊다 정말 감동이다 Coming from you That means a lot 상대를 정말 특별하게 이렇게 어깨를 으쓱하게 해주는 진짜 좋은 표현이에요 Coming from you 다른 사람도 아니고 너한테 그런 얘기 들으니까 You're a great cop and a great sister Wow That means a lot coming from you You've always been a role model for me 또 His support would go a long way 그의 지지가 진짜 큰 도움이 될 거다 His support would go a long way 그러니까 그가 너의 편에 들어주면 이를 성사시키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될 거라는 거죠 His support would go a long way 그의 지지 서포트와 함께라면 정말 먼 길까지 오래 갈 수 있는 거예요 His support would go a long way Good word for me would go a long way 또 동료가 중요한 미팅을 앞두고 있는데 내가 이미 알고 있는 사람과 미팅을 하는 거라 이렇게 귀띔 팁을 주는 거예요 Good small talk goes a long way with her 스몰 토크를 잘하는 건 그녀와 관계를 쌓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될 거야 그러니까 스몰 토크를 잘해야지 그녀가 너와 이렇게 친분을 쌓고 관계를 쌓기 시작할 거다 Good small talk goes a long way with her 이걸 응용해서 A good attitude goes a long way with her 이렇게 좋은 태도로 임하는 건 그녀와 관계를 쌓는데 좋은 분위기를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될 거다 뭐 이거는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 같아요 좋은 태도를 싫어하는 사람은 없으니까 A good attitude goes a long way with her A smile goes a long way 그래서 go a long way to be very helpful 정말 큰 도움이 될 때 go a long way 이것도 진짜 자주 쓴다는 거 자 근데 long way를 하니까 저의 머릿속에는 제가 평소 가장 많이 long way의 연관 표현으로 자주 쓰는 have a long way to go 요게 딱 생각나더라고요 have a long way to go 라고 하면 갈 길이 멀다 갈 길이 많이 남은 거예요 we have a long way to go 우리 아직 갈 길이 멀어 정말 아직 열심히 더 많이 노력해야 돼 we have a long way to go off to a good start but we have a long way to go 이걸 조금 더 긍정적으로 만들어서 we have a long way to go but we'll get there 갈 길이 멀긴 하지만 그래도 우린 해낼 거야 get there 이라 그랬으니까 거기 목적지 우리 목표에 도달할 거다 we have a long way to go but we'll get there 아직 우리가 갈 길이 멀긴 하지만 그래도 잘 해낼 거다 we have a long way to go but we'll get there and this draft has a long way to go but you'll get there 자 have a long way to go 라고 했으니까 갈 길이 많이 남은 거예요 그럼 반대로 we've come a long way 정말 먼 길을 왔다 we've come a long way 요거의 뉘앙스는 뭘까요 we've come a long way 갈 길이 많이 남은 게 아니라 우리가 먼 길을 왔다는 걸 얘기하는 거 we've come a long way 이건 우리 진짜 먼 길을 왔다 우리 진짜 많이 나아졌다 장족의 발전을 이룬 거예요 또 정말 완전 출세했다 옛날에는 우리가 여기서부터 시작했는데 진짜 먼 길을 온 거죠 정말 완전 우리 둘 다 출세했다 we've come a long way 여러분 오늘 영상에 다룬 표현들은 진짜 일상 회화 표현이나 다름이 없는데 또 네이트브가 아니면 은근 쉽게 쓰기 힘든 표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확한 뉘앙스와 활용법까지 꼭 확실히 기억해 주세요 그럼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기분 좋은 댓글 많이 부탁드릴게요 Bye guys